자 아빠들이 영어 동화책 입어줄게 영어 동화책 넘어가겠다 루크! 디스 이즈 어 하우스 대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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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어 하우스 다음 장착 다 따라해봐야지 룩! 디 데열 이즈 어 하우스 역시 정민이가 발음이 좋아 페이스티 유캠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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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왔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와우! 어떤 특별한 날인데요? 오늘 또 특별한 손님 오기 때문에 아 오늘 그날이에요? 아기들을 위한 그 사람들? 아니 그분 그분 엄청난 분들? 초청했다 그거 한번 차려봐 자 공개합니다 아기들을 위한 과자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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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시죠? 이러면서 뒷기우러 가요 지금 괜찮아요 맥뇨수 좀 드세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이 하태현 선배님 아시죠? 하태현씨의 연기 파트너래 어? 엄청나게 아 맨날 같이 영화 찍던 그분 아니야? 연기력이 이거지 그렇죠 고속 승킨 고속 승킨 고속 승킨 그리고 2009년 죄송합니다 연기대상 수상자 연기대상 수상자요? 대상을 수상하면 안 돼 연기대상에서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2009년이면은 그게 땅에 떨어져죠 4년 전 나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암호에 빠졌습니다 네? 알겠다고요? 네, 동생이 예상 낙지 라이아 오셨어? 네? 호프 와 안녕하세요 야, 에스도트 해드려 에스코트 해드려 빨리 움직여 빨리 오시지 않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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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구나 하하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키가 크 Ria 정민아 인사해야지 선배님인데 안녕하세요 선배님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정민이 두 손 모으고 네 두 손 모으고 여기 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냥 대신 웃었으니까 수정양이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답소녀 아니에요 정답소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몇 살이었어요? 제가 한 6살 7살 아 6살 7살 그죠? 지금은 10살이요? 실례지만 지금은 지금 10살이요 10살? 다 커요 연세가 1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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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가 10살